이 앵글 여기에 이 앵글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패셔널 하울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애매하잖아요. 추울 때도 있고, 또 살짝 바람이 덜 불 때도 있고 바람이 확 넘어 볼 때도 있고 환절기 기간에 제가 입을 옷들이 필요해가지고 몇 가지 구매를 했거든요. 사실 그냥 제가 입고 싶은 옷들 샀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한 옷들도 많고 이번에 또 설날 세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매한 제품들도 있어가지고 같이 제가 어떤 옷을 샀는지 구경해주세요. 얘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텐션이 꽤 높은 편. 중앙 때쯤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이 가디건. 가디건 입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요즘 찾은 저희 페이보릿 가디건 맛집이 있거든요? 여기가 가격이 좀 나가서 제가 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가디건을 세 벌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그린버터의 가디건인데요. 저는 이거를 조금 쨍한 색감의 보라 가디건으로 첫 구매를 해가지고 그린버터가 워낙 이 노르딕 가디건으로 유명해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 디자인도 예뻐서 가디건 자체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짜임도 너무 예쁘고 탄탄해가지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가격만큼 퀄리티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가디건들이 많아요. 이번에 구매한 건 요렇게 노르딕 가디건인데 요 소매에 약간 와플 짜임도 포인트가 되고 그게 좀 베이지랑 그린 컬러가 있는 게 있고 조금 어두운 요런 컬러가 있는데 그린버터에 조금 어두운 가디건이 없어서 요번엔 좀 어두운 계열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약간 저처럼 살짝 할머니스러운 그런 가디건 좋아하시면 완전 만족하실 가디건이고요. 빨리 이거 단독으로만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너에 별로 아무것도 안 입고 가디건만 입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잘 입고 단독으로도 입어도 예쁘고 안에 목폴라 입고 입어도 예쁜 그런 제품이어서 겨울 끝쯤에 질러서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는 가디건입니다. 제가 원래도 잘 입고 있었던 비빔버터의 가디건은 이거예요. 입을 때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가디건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노르딕 가디건인데요. 이 무늬가 굉장히 상당히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죠? 이거 진짜 따뜻해요. 그린버터의 가디건이 좋은 게 너무 따뜻해요. 단독으로 입어도 너무 따뜻하고 전체적인 컬러는 회색 컬러 근데 또 너무 이상한 회색이 아니라 되게 예쁜 약간 애쉬빛이 섞인 이런 회색이어서 디테일들과 너무 귀엽게 잘 맞고 제가 정말 애정하는 가디건입니다. 가디건 러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번에 또 세일 때 지르면서 저의 인생 가디건 하나 더 겟했거든요. 바로 이 배드블러드의 볼레로 가디건인데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상체가 있는 편이어서 어릴 때부터 볼레로를 진짜 너무 입고 싶었거든요. 어릴 때 한창 그 배티봅이 유행하던 시절에 볼레로 가디건도 유행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볼레로 가디건을 다양한 브랜드를 입어봤는데 제 체형에 맞는 건 없고 오히려 가슴이 너무 부각되거나 뒷뜸이 있어서 너무 안 예쁘게 보이거나 그래서 볼레로를 한참 입고 싶었고 또 요즘 발레코어다 뭐다 하면서 볼레로 같은 디자인의 가디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통 사이즈가 정말 아담하게 나오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볼레로 타입의 가디건 갖고 싶은데 없을까 했는데 배드블러드에서 찾았어요. 제가 배드블러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걸 뭐라 하죠? 약간 모헤어 느낌? 그런 약간 털털한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에 얘가 너무 크롭이 아니고 약간 가오리빛의 가디건이어서 가슴은 어느 정도 가려주는데 굉장히 편하고 어느 정도 볼레로의 기장감을 갖고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진짜 인생 볼레로 니트예요. 아마 이런 볼레로 핏을 능가하는 건 제 몸에선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너무 만족스럽게 입고 있고요. 제가 잘 입고 다니는 롱스커트랑 매치를 해주면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지금 이거 단독으로 입기에는 조금 춥긴 한데 이것도 얼른 빨리 단독으로만 입고 싶고 안에 살짝 시스루 느낌이 나는 이너랑 매치했을 때도 예뻤고 약간 이런 탑 같은 거랑 같이 입어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볼레로가 배드블러드에서 나오던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배드블러드에서 또 신상이 나왔어요. 유니크한 절개가 들어가 있는 후드티가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얘는 생각보다 막 엄청 막 와 너무 예뻐 이건 아니고 그냥 유니크한 맛에 입을 수 있겠다? 절개가 너무 푹 파여져 있어가지고 겨드랑이가 다 보이거나 속옷까지 다 보이거나 그 정도의 절개가 아니고 딱 적당한 절개였는데 제가 목이 짧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선이 조금 높게 들어가 있는 후드여서 목이 짧은 게 조금 더 티나더라고요. 위에도 컬러가 크림 컬러가 있었고 차콜 컬러가 있었는데 저는 차콜 컬러로 구매를 했고 여기 매드라고 들어가 있는 자수도 마음에 들고 이런 절개 타입의 옷도 좀 좋아하는 편이라 단독으로 빨리 입고 싶습니다. 장악관처럼 들리는 자라를 한번 가볼까요? 제가 요즘 자라에서 구매해가지고 인생 니트처럼 항상 너무 잘 입고 있는 요 비슷한 두 가지의 니트인데요. 밑단이 사선으로 잘려 있고 위쪽은 살짝 파여져 있어요. 깊게 브이넥으로 파여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에 이너를 입고 착용하는 니트인데 핏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살짝 여리여리하면서 약간 핏도 돼가지고 나의 이 윗선을 되게 예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니트여가지고 너무 잘 입고 있었습니다. 이 회색 디자인에는 후드가 달려있어요. 근데 제가 후드를 이렇게 막 쓰고 다니진 않고 살짝 귀여운 느낌? 디테일을 보면 근데 후드가 좀 많이 파여있어가지고 등이 좀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점 구멍이 숭숭이 나있는 니트 제형이라 단독으로 아직 입긴 춥지만 저는 이너 입고 아우터 걸치고 너무 잘 입고 있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비슷한 디자인을 또 하나의 화이트 컬러로 입길래 얘는 또 화이트 컬러에는 게다가 후드가 없는 거예요. 후드가 없는 걸 갖고 싶었는데 근데 이게 계속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계속 자라 홈페이지를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게 재입고가 돼서 구매를 했던 제품이에요. 이거는 매장에서 입어보고 M 사이즈를 입어봤었는데 너무 핏해가지고 L 사이즈로 구매했고요. 얘도 그래서 L 사이즈로 구매했습니다. 약간 핏하게 나온 제품이니까 한 사이즈 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두 개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매장에서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보시고 있으면 꼭 시작해보시고 구매를 해보세요. 이거 좀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아이들을 찾다가 얘를 찾았는데요. 얘는 굉장히 셔링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이런 안에 시스루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셔츠인데 그런 티셔츠? 약간 뭐라 하죠 이걸? 아무튼 저는 이너로 잘 입고 있는 상의인데 이 가슴 부분에 굉장한 셔링이 들어가지고 단독으로 제가 이것만 입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고요. 이 팔 부분이 시스루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하프넥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는 목이 짧아서 그냥 목폴라처럼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뒤에가 자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깊게 뒤쪽까지 자크가 파여있고 그래서 저 끝에 밑에부터 이렇게 잠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입기 살짝 불편한데 전체적으로 핏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리고 이걸 이너로 입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가디건 있잖아요. 걔네랑 같이 입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감에 살짝 자주빛? 보랏빛이 도는 그런 프린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이너로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가 살짝 크게 넉넉하게 나왔다고 해서 저는 M사이즈로 구매했는데 이너여서 약간 핏되게 입고 싶었거든요. 딱 핏이 예쁘게 나오는 사이즈여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제 좀 하이를 보여드릴까요? 하이! 이거는 제가 이번에 모신사가 설날 세일을 했을 때 오오스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치마를 겟했습니다. 오오스 제품들이 예쁜 게 굉장히 많고 유니크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좋아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 롱치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고무줄로 된 롱치마는 더 좋아해요. 오오스 치고 엄청 디테일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입었을 때 살짝 멀메이드 핏이 되면서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세일로 꽤 저렴하게 잘 샀거든요. 저는 원단이 이렇게 글리터리 할 줄 몰랐는데 되게 글리터리한 라이트 그레이 컬러이고요. 약간 까끌까끌해요. 겉에 만져보면 근데 겉에를 많이 만질 일은 없으니까 안에는 까끌까끌하지 않아서 괜찮았고요. 얇아가지고 봄부터 초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너무 추워서 또 오오스 제품을 구매했는데 이렇게 디테일이 엄청난 에이프론 팬츠입니다. 앞치마처럼 그물망 같은 게 있어요. 디테일이 미쳤죠? 그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로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린 디테일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꽤 비싸요. 20만 원대이거든요, 정가는. 이걸 갖고 싶어서 쳐보니까 겨울 세일로 무신사 말고 다른 홈페이지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10만 원대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주렁주렁 달려있고 여기 막 구멍 뚫려있고 이런 디테일이 많아서 너무 만족스럽고 이런 조거 팬츠가 되게 유니크하게 입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디테일만으로도 굉장히 유니크해가지고 추천! 색감이 갑자기 화려해졌죠? 이런 무채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은 이런 색감으로 포인트 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프레보아 라는 브랜드였나? 얘가 이제 허리에 지퍼가 달려있지만 허리가 밴딩 처리가 또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일단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빨간색이 너무 촌스럽지 않고 적당히 들어간 체크 패턴이어가지고 얘를 딱 포인트로 입어주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얘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길이가 완전히 롱은 아닌데 또 미디도 아니에요. 그래서 롱과 미디 사이에서 좀 애매할 수 있는 길이인데 단화나 신발이랑 같이 매치해도 예쁘더라고요. 좀 포인트 되는 치마이지만 좀 휘뚤마뚤 입기 좋은 그런 디자인 같아가지고 다른 컬러도 있거든요. 초록색 컬러? 저는 레드가 훨씬 예뻤어요. 다음은 제가 좀 요즘 빠진 브랜드 이거는 앤서 이즈 예스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이거는 유튜브를 통해 이 브랜드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치마가 너무 독특한 거예요. 한쪽이 살짝 커팅되어 있는 게 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 핏이 괜찮을까? 하면서 약간 반신반의 하면서 얘도 세일 때 겟을 했는데 입으니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한쪽의 디테일이 다른 게 너무 튀지 않고 적당히 예쁘게 살짝 올라간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줘가지고 너무 예쁘고 제가 이런 흑청 치마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런 흑청 치마도 좀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에 매치해도 예쁜 치마예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서 제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바지 바지에 대한 욕심이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바지를 많이 구매 안 하는데 오랜만에 바지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을 봤어요. 마찬가지로 앤서 이즈 예스 제품인데 이렇게 디테일이 너무 귀엽게 이런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뒤에까지 이어져가지고 사실 이거 뒤에까지 이어져서 약간 내 엉덩이가 웃기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웃기지 않고 오히려 예쁘고 독특하고 이 바지 입으면 다들 탐내더라고요. 심지어 내 남동생도. 그리고 이 밑단에도 이렇게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또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갔지만 전체적인 색깔은 흑청이어가지고 데일리로 입기도 편하고 조금 얇은 편이에요. 두껍지 않아가지고 앤설리지 예스에서 아직 상의는 구매해보지 않고 하위 두 개만 이번 세일 때 질렀었는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우터 제가 파르티멘토 우먼을 진짜 좋아해요. 여기가 트렌디한 아이템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골지로 된 자켓을 제가 계속 봤어요. 근데 할인을 진짜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정가가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7만 원대로 무려 자켓을 구매를 했습니다. 코듀로이 원단을 꽤 좋아해요. 제가 약간 살짝 할머니 같은 스타일 좋아한다 했잖아요. 할머니 같고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귀여운 스타일. 그런 걸 좋아하는데 얘가 딱 그런 자켓인 거예요. 한번 입어볼까? 한 사이즈로 아는데 저한테도 살짝 오버핏으로 떨어지거든요. 너무 예쁘죠? 디테일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커도 굉장히 많고 코켓 디테일도 많은 편이고 중간에 이렇게 살짝 주름이 잡혀있어가지고 컬러랑 원단이랑 잘 맞는 디테일이어서 너무 과해 보이지도 않고 제가 자켓을 입으면 억강처럼 너무 보일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고르는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나한테 딱 잘 맞는 그런 자켓으로 딱 맞아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잘 입고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차콜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게 베이지 컬러도 있거든요. 베이지 컬러도 지금 구매를 해볼까 살짝 생각 중이에요. 마음에 들어서. 따뜻해지면 단독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발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요즘 핫해 미쳐버리는 퓨마의 스피드캣을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알림을 걸어놨었나 봐요. 제가 무신사 알림을. 근데 그때 마침 내가 버스 안에서 너무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여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250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제가 원래 245를 신는데 한업하라고 해서 한업을 했고 넉넉하게 해봤더라고요. 반업 잘 한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예전에 유행했던 시절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건지 이게 엄청 옛날에 유행이었었다면서요. 신었을 때 굉장히 제 발을 아담하고 귀엽게 만들어주고 이 앞코가 굉장히 둥글고 약간 짜리모탕하게 내 발을 만들어줘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블랙 컬러로 구매를 해서 저는 되게 편하게 매치하면서 신고 있고 괜찮고 귀여워서 이 퓨마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도 하시고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앞으로의 퓨마 콜라보도 계속 눈팅을 하고 있다가 이걸로 시작을 해서 또 구매를 하고 싶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휘뚜마뚜 데일리템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운동화 같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앞코에 퓨마 마크가 그려져 있는 디자인도 있잖아요. 사실 그게 더 땡겼어요. 그게 더 예뻐 보였는데 다 품절이고 입고가 빨리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얘로 구매를 했는데 이걸 너무 잘 신어서 다음에 그것도 구매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열심히 간절기를 위해서 봄을 위해서 구매한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배송의 문제도 있고 또 제가 한꺼번에 화장창 사지 않으니까 시션화을 정말 자주 올리고 싶은데 자주 올리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아이템들이나 또 저한테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